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게스트가 누구인지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도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는요 음악감독 정종임씨 그리고 소리꾼 심소라씨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소라입니다 이 두 분과 인사만 나누었을 뿐인데 스튜디오가 북적북적합니다 오디오도 살짝 겹치고요 그렇죠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반가운 분도 뵙고 또 새로운 얼굴도 만나고 이 맛있는 라디오도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종임씨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이렇게 맛있는 라디오 첫 방송하고 그 다음에 또 연말이 지났고 또 신년이 오면서 이제 신년음악회 정동극장이 있었던 신년음악회 연출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할 작업들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 새해가 밝았는지 작년의 일이 이어지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곧 설날이잖아요 설날 지나면 이제 새해 느낌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종임씨 말씀하시는데 이 끝이 삐죽삐죽 좋으신 것 같아요 웃음을 참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예술가들에게는 이제 또 겨울이 조금 힘든 고비잖아요 다행히 이제 몇 곳에서 좀 불러주셔가지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종임씨를 또 이 자리에서 뵀었는데 그때도 와 일 정말 많으시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또 바쁘게 지내고 계셨군요 자 그리고 오늘도 종임씨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맛있는 라디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소라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씨와 창작하는 타루에서 소리꾼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심소라입니다 두 분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라디오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나요? 네 소라씨를 처음 뵌 거는 타루에서 워크숍 할 때 소라씨가 타루 워크숍을 참여했었고 그때 이제 뵀을 때 되게 이제 통통 튀고 소리꾼이지만 소리꾼이 또 가지지 않고 있는 어떤 매력들이 있어서 타루하고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뒤로 조금 이렇게 타루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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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담그게 되면서 뭐 함께한 작업이 타루 외에도 이제 국립국악관연악단 앤통이오 동요나라 그런 어린이 공연도 같이 하게 되었고 또 아마시팅 공연도 제가 연출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네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작업으로 호흡을 맞춘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된 것 같은데요? 그쵸? 7, 8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이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함께할 음악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정윤씨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흥보가 중에 돈타령을 새롭게 나름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음악은 또 흥보가의 한 대목에서 그 돈타령 대목에서 그대로 또 모티브를 얻어서 발전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흥보가의 돈타령 짧게 우리 소라씨가 어떤 대목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흥보가 중에 돈타령은 너무나 인기가 많은 곡이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흥보가 이제 은혜 갚은 제비 덕분에 다시 부자가 되고 또 신이 나서 돈을 들고 한 꾸미를 들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대목인데요 중중몰이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그 기쁜 마음을 흥겹게 춤추듯이 표현하는 게 또 매력이고 네 그런 대목입니다 아 새해를 맞이해서 듣기 참 좋은 모두가 원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이 소라씨가 소개해 주시는 이 곡 소개를 듣고 또 원곡은 어떤 곡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소라씨가 좀 짧게 원곡을 소리로 해주시면 더 이해가 저희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흥이 돈타령으로 알고 있는 이 대목은 흥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된 후에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춤추듯이 소리하는 대목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자 돈과 쌀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박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춤을 안 출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원곡으로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 심소라의 소리로 짧게 감상하겠습니다 어찌떠러 변왔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나 되던가 보더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꾸미를 척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야 돈 봐라 돈 봐라 찬란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찬란 돈 냉상 꿀술래 파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고 누굴 가진 돈 보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 하나 돈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신구나 돈 봐라 돈 돈 돈 봐라 심소라의 소리로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 짧게 청해 들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서요 내 이야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들었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내 이야기면 좋겠다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앞에서 듣고 보니까 이 곡이 과연 종임씨 손을 거쳐서 또 어떻게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종임씨가 준비해 주신 돈타령은 이 원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돈타령 같은 경우는 중중몰이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호흡인데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박자를 셀 수 있게 4분의 4박자 느낌으로 그리고 탈춤 출 때 이제 흥겨우면 덩기닭 이덩기닭 더덩기닭 더덩기닭 그러니까 안에는 뭐 삼박이 숨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흥청흥청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장단을 좀 변화하고 다양한 이제 가상악기들을 좀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금 소리 검은고 소리도 조금 샘플 쓰고 그 다음에 태평소 연주는 제가 직접 쑥스럽지만 네 태평소는 제가 이제 직접 좀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제 취임새도 조금 넣으면서 조금 더 신명나게 좀 더 설날의 이 잔치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고 거기에 이제 화룡정정으로 이제 소라씨의 목소리가 얹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조임씨의 귀한 태평소 연주 듣기 힘듭니다 이거 진짜 듣기 힘든 연주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맛있는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네 그러면 좀 더 거뜬해지는 춤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춤을 덩닥 끄덩끄덕 충분히 느끼면서 그리고 거기 위에 흥청흥청 거리면서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깨짓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계신 분들은 팔을 한번 이렇게 척 들고 멋스럽게 멋스럽게 팔만 들어도 춤이 되니까 그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춤을 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준비해 주신 음악 바로 만나볼게요 자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정종임 작곡 심소라의 소리로 돈타령 청해 듣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때요 흥보가 팍을 타고 난 후에 어찌나 좋았던지 흥보 대회가 좋아라고 돈 한 꾸미를 들고 한 번 놀아 버는디 훨씬 훈아 절시고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지고 누구를 가진 돈 국이 국면이 붙은 돈 이 놈은 호나 안아도나 어디 갔다 이제 우니야 어찌나 좋았고 야 얼씨가 오죽허나 지와자 주니 어찌나 좋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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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뿌리면서 공연을 해도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타령장단이잖아요. 덩딱기 덩딱 굉장히 한국적인 그루브가 느껴지는 그런 장단인데 이렇게 또 일렉트로닉한 이런 사운드와 굉장히 매치가 잘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어요. 태평스러운 소리 너무 좋은데요? 정말 듣기 힘들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근데 약간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배치하셨더라고요. 드러나면 조금 제가 민망해서 믹싱할 때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처럼 이렇게 화장을 좀 해가지고 조금 뒤에서 부드럽게 들리게 하고 소라씨하고 작업할 때 이 곡을 할 때나 늘 이제 들어보면 소라씨가 이제 다른 소리꾼들에 비해 제 느낌은 이제 그런 발음이나 전달력이 되게 저는 좋은 소리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음도 좋고 소리도 잘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새롭게 음악을 구성할 때 앙칼지고 그걸 뚫고 나오는 사실 이 전자사운드를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곡 할 때는 늘 소라씨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조명 아래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소리를 소라씨의 소리가 이렇게 장막을 찍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빈사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소리 정말 잘한다 잘한다 얼씨구 해주셨고요. 8493님께서요. 태평소 소리 시원하게 좋아요. 올해는 시원하게 뚫리길 바라며 심소라씨 소리 더 쭉쭉 너무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3798님께서는요. 돈타령 듣고 새해에는 대박나길 기원해봅니다. 소리 정말 좋아요. 해주셨고요. 9751님께서 정말 다른 느낌인데 정말 좋네요. 어디에선가 춤춰야 될 것만 같은데 아쉽게도 집이네요. 혼자 집에서 추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명 씨 오늘 특별히 돈타령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돈타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저희 또 구정을 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 또 구정이 있고 새해를 맞이해서 청취자분들 모두 다 부자 되시라고 역시 그 마음에 돈타령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게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마치 꽉 들어찬 제물복처럼 가득 찬 소라 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원곡과 비교했을 때 소라 씨 가창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를 때 리듬적인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박자가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가 중중머리로 3분박 계열에 계속 노래를 하다가 빰 빰 빰 빰 이 리듬 안에서 소리를 맛깔나게 좀 감아치듯이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아무래도 신경 쓰고 저도 그 리듬에 계속 이렇게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주변에 사운드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잘 뚫고 나오되 또 너무 시끄럽지는 않게 가끔씩 그런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좀 흐름을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소문이십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박자를 바꿔서 연주하면 맛도 달라지잖아요. 음악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습을 할 때도 어떤 민요가 있으면 선생님이 모든 장단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연주해보는 거를 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이 장단장단마다 그 선율이 바뀌어질 때마다 또 맛이 달라지고 포인트를 주는 밖에 위치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 선율이 처음에 그 선율이 맞아? 라는 정도를 이렇게 또 맛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나 오늘 또 그런 부분을 잘 바꿔서 또 소리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종임 씨 소라 씨와 오늘 음악 같이 준비하면서 작곡가로서 소라 씨에게 특별히 요청한 지점이 있을까요? 역시 리듬 파트에서 어떻게 판소리를 소위 말해 해치지 않으면서 판소리 맛을 가져가면서 이 음악을 더 살릴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사실 소리꾼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죠. 익숙한 장단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 소리의 성음의 맛을 살리면서 그걸 다 표현하면서 가져가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쿵 빠 덩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소라 씨 안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내재돼서 갈등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좀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소라 씨 안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내재돼서 갈등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좀 편하게 당신은 불편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어렵죠. 우리 모든 음악이 들을 때 사실 감상이 되려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 무대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음원에서나 연주자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그거를 신경 써서 주문을 해주셨군요. 맞아요. 이제 종임 씨 음악 한 번 더 청해서 들어볼 텐데요. 소라 씨 저희가 두 번째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을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리듬이 어떻게 같이 노래 속에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떨 때 제가 소리를 줄이고 어떨 때 크게 하며 또 어떨 땐 타루가 있지만 식임새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약하게 하고 어떨 때는 크게 감아쳐버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재밌게 같이 리듬 타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능동적인 듣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동적인 듣기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능동적인 듣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한 번 더 청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작곡 심소라의 소리로 돈타령 청해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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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타고난 후에 어찌나 좋았던지 흥보 내외가 좋아라고 돈 한꾸미를 들고 한 번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 집으로 가진 돈 무기 국면이 붙은 돈 이놈은 보나 안아둬나 오디 사타인제 우느냐하오 이르시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죽거나 지와자 죽네 얼씨구 나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부자라고 자세를 밟고 흔한 탁구 하늘마술 엊그저께까지 박응부가 운전 걸식을 잇었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여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철씨구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응부를 찾아오소 나 또 그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철씨구야 얼씨구 죽구나 지와자 죽네 얼씨구나 철씨구야 얼씨구나 철씨구야 얼씨구나 철씨구야 얼씨구나 철씨구야 얼씨구나 철씨구야 네. 정종임 작곡 심소라의 소리로 돈타령 듣고 왔습니다. 우와. 두 번 들으니까 더 좋아요. 다 들었나요? 이번에는 저는 소라 씨의 소리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그루브가 대단하시네요. 박을 쥐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만나게 이렇게 박의 마술사.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하시는 것처럼 박을 그렇게 요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마치 실시간으로 응대해 주시는 것 같은 취임새. 그걸 미리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이제 고수의 역할도 되게 흥을 돋가야 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제 목소리를 아이씨고 좋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신명나게 혼자 녹음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네 해주시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드들강 님께서요. 멋지신 소리꾼과 그 소리 또 멋지게 만드시는 작곡가의 멋. 옛소리와는 조금 다른 듯 또 상큼합니다. 두 분 만남이 행복입니다. 두 분의 멋을 꼭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문승현 님께서요. 소리가 시원시원하네요. 이것이 K-힙합. 정말로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사실은 모니터에 가려져서 사실 소호라 씨의 어떤 이렇게 몸짓이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모니터 지금 이 채널로 너튜브 채널로 나오는 화면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또 봤거든요. 오 뭔가 그룹을 하시면서. 래퍼처럼. 네. 오늘 복장도요.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연 가셔도 될 것 같이. 맞아요. 이것이 K-힙합이네요. 허유지인 님께서요. 제일 좋아하는 돈 타령. 좋구나. 얼쑤 해주셨고요. 3849 님께서. 그러게요. 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라 씨 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해주셨고요. 9023 님께서. 태평소 끝에서 지폐 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얼씨구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받아질까요? 네. 7679 님께서. 일단 복권 사러 갑니다. 기받아가요. 해주셨어요. 6648 님께서요. 태평소 소리가 열두띠 탈춤 놀이판처럼 신명나는 놀이판을 떠오르게 하면서 속이 뻥 뚫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태평소 소리가 굉장한 호응인데요. 그러게요. 반응이 좋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걱정했었는데. 훌륭하죠. 3919 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저녁 시간에 절로 흥이 납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립니다. 맛있는 라디오 파이팅 해주셨네요. 오늘 정말 저도 목이 약간 쉴 정도로 너무 지금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음악 감상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벌써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명절을 앞두고요. 마음이 또 듬풍 담긴 노래와 함께 맛있는 라디오 찾아주셨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종임 씨부터요. 맛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저희가 격을 떨어뜨린 건 아니죠. 너무 이렇게 신명으로 인해서 지난번 곡이랑 너무 대조되는 곡이어서 좀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흥겹게 들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뭐 지금 새해를 여는 또 그런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흥이 최고입니다. 자 두 분 덕분에 명절 분위기 또 미리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의 아 소라씨 어떠셨는지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소라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연습하면서 중중몰이랑 계속 이 비트를 같이 하려니까 하면서도 헷갈리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하면서 저도 긴장도 풀리고 되게 재밌고 뭔가 집에 가면 요리 만들어 먹고 싶다 이런 흥겨운 기운을 얻고 갑니다. 아 요리 좀 즐기세요? 아 그렇진 않은데 하고 싶네요. 가끔 합니다. 이벤트로. 요리를 안 하시는 우리 소라씨도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 이 돈타령. 네. 오늘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정말 두 분 덕분에 명절 분위기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의 새해 계획과 또 다짐도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소라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거의 한 10년 만에 만학도로 석사를 가게 되어서. 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배움이 필요하고 뭔가 좋은 학습과 또 에너지와 많은 소스를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가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할 것 같고. 또 이제 타로와 함께하게 되는 공연들도 있고 이제 저희 아마씨는 올해 이제 소셜 하스피털이라는 일단 가제로 저희가 이제 정신 건강 현대인들이 좀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현상과 그런 맥락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공연으로 좀 풀어보고 싶어서 마냥 공연보다는 전시용 공연으로 아마씨가 이제 기획 중이어서요. 올해 12월에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합니다. 진짜 사실 그게 예술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임 씨는요? 타로가 3월 달에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이제 두아라는 작품을 올려요. 10일 정도.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하고 또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러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된 팀이죠. 멋지게 정말 이렇게 그런 팀이 필요합니다. 사실. 늘 언제나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셔야 돼요. 지키는 사람은 또 힘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서 버티겠습니다. 맞아요. 두 분의 앞으로 펼쳐질 활동 맛있는 라디오가 응원하고 있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음악감독이자 연출가인 정종임 씨 그리고 소리꾼 심설아 씨였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